심야자는 일신지 주라 해서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이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주체가 바로 나의 심령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있으면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지만 이 몸과 마음 중에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어디 가야지 아니면 내가 저걸 먹어야지 아니면 너 늦잠 자고 싶어 할 때 우리의 생각이 결국에 우리의 행동을 이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몸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또 물리학적으로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 이 하나의 진동하는 에너지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장, 이 귀로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관찰자, 뭔가 관찰을 하는 내가 바로 기대하는 마음,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마음의 방향으로 이게 결과를 도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열두 번 마음이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바로 이 수행입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언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딱 글수의 행할 행으로 바로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드라고 하는 것은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치유한 그러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이 진리대로 실천을 해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아주 깨끗하고 맑게 정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꼭 수행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간에 누구누구라는 이름 석자를 가지고 독특한 나로서 살아간다. 이런 주관주의 생각, 나라는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 권력, 돈이 많아도 우주 진리의 공식에서 볼 때는 결국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 자연과 하나가 된 그 속에서의 진정한 나,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때부터 진정한 천지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사물의 주권자로서의 신법을 갖게 된다. 천지 부모와 하나 된 마음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주관이나 인간관을 같이 공부를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늘과 땅을 형상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지 부모와 원래는 하나 된 존재였고 천지의 부모의 마음을 득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영성문화가 결국에 물질문화보다 이렇게 쇠퇴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각자의 그냥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천지와 하나가 됐던 그 마음, 그 본성을 회복했을 때만이 바로 이 주관적, 이 주권자로서의 신법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런 장애들을 내가 그것을 잘 극복을 해서 더 밝은 그런 삶을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인간의 본성, 참모습을 깨닫기 위해서도 수행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죠.